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고등영어 내신 공부비법 여섯번째 시간인데요. 타이틀이 자잘한 문법을 버린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얘기 같죠? 맞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잘한 문법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권하고 하위권이 태도가 좀 다릅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꼼꼼한 답변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정교권 등수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또 이제 치사한 것을 내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자잘한 문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상세한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위권에 대해서는 자잘한 문법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러면 이제 하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자존심이 있죠. 하하하하! 자기네들이 이제 공부는 못해도 상위권이 배우는 것만큼 똑같이 공부하고 싶은 쓸데기 없는 자존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교 성적이고 즉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선생님 말을 따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잘한 문법을 버리해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영어 성적이 80점이 안 나오는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자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본기가 없을 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최고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75점 정도입니다. 이 75점의 구성도를 살펴보면은 대개 이제 객관식에서 한 60점 정도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서수령에서 한 15점 정도 맞아가지고 75점이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치입니다. 제가 영어교육만 애들 상대한 지가 거의 24년 정도 되는데 24년 동안 불변의 법칙입니다. 가끔 이제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보면은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실을 좀 의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점수가 좀 뇌가 조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센스라는 게 좀 작동을 해서 초과적인 성과를 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하위권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하위권들은 공부 시간도 적고 그리고 또 열의도 적음이에요. 열의도 적고 공부 시간도 적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뭔가 요령적으로 맞추겠다는 심보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올라가도 이게 한계치밖에 없습니다. 절대 상위권에 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치가 75점이고 그 이상을 막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75점을 능가하려면은 평소에 공부 시간 적은 걸 늘려야 되고 열의도 늘려야 되고 또 내신이 끝난 다음에도 내신 이후 공부를 쭉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하위권은 75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75점이라는 것도 학생마다 좀 변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하위권들 입장에서 감지덕지 않은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도 지금 요거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내신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오케이? 그런 학생들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점수만을 내다보고 공부하고 자잘한 문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또 변수로 작용하는 게 하위권들의 어머님입니다. 하위권들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존감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나 일단 사교육에서는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열의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심리를 이제 학원하고 사교육에서 조금 찾으려 하다 보니까 하위권 아이가 학원 가서 문법을 물어봤는데 선생님, 아마 담당 선생님들도 대부분 알 거예요. 가르쳐봤자 이제 못 맞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리 이상 했는데 하위권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질문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하긴 학원 선생님께서 답변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위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열받으시죠. 애가 학교에서도 대우를 못 받는데 학원에서도 대우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 선생님을 갖다가 이제 닥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담당 선생님도 좀 짜증나 그러지만 그냥 붙잡아놓고 또 제스처로 문법을 갖다가 또 1시간, 2시간 해줍니다. 그런데 그 1시간, 2시간을 해가지고 아이가 맞추면 좋은데 관련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공부한 다음에 내공을 딱 가놔야지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시간 투자할 바에는 다른 질문을 더 많이 습득해가지고 서술형 점수를 15점 맞을 거를 20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게 성적 향상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위권 어머님들을 제가 또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학생들과 더불어 그리고 학부모님과 더불어 생활한 지가 24년 정도가 됐는데 그 어떤 일을 안 가깝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어봤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위권을 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위권이 75점이라도 맞으려면 시간도 안 쓰고 열의도 적은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조금 쓰는 시간에다가 실제 점수가 나오는 데다가 시간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하위권은 공부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잘한 문법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서 이런 아이는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인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맞을 때가 이제 40점대였는데 중3 때 최고로 많이 맞은 점수가 55점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에서 93점 맞아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던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수상으로만 보더라도 어때요? 엄청나게 점프가 됐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얘를 제가 지도했었는데 i의 i가 1대1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재를 1대1로 제가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맞이했거든요. 1대1로 대응시켜서 훈련을 하니까 이해가 됐든 안 됐든 모든 걸 다 스폰지처럼 흡수하더라고요. 이 능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재미가 있잖아요. 1대1로 페이퍼를 줬더니 그리고 애가 막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보는 모든 교재를 1대1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얘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더니만 저는 이제 예상 점수가 75 플러스 한 80 정도 생각했었는데 학교 가서 시험을 쳤는데 93점을 맞은 거죠. 오오오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하위권이 아니라 그 두뇌 상태에서 1대1 대응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또 제가 그런 걸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고 이게 모두한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연습도 했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지 금메달 딸 재능도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랑 똑같냐면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를 갖다가 연습하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누구나 사이클 선수가 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자녀를 갖다가 이런 거 사례에 한두 가지 꽂혀가지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일단 통계 법칙, 통계적으로 하위권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75점 맞았는데 애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공부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열이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쪽 데이터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점수는 올르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지 무슨 마약처럼 한 방에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성적 우수자가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머님들이 조금 드물긴 한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메시지도 좀 정합니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악 여기에도 이런 어머님들이 한번 더 Abeeli 보 кораб